학교생활의 마지막이니까 추억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냥 지나치지 않는 행동이라면 애들이 기억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경찰을 잡아가잖아요. 경찰 자체에서 올해만큼은 예방 내지는 차단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전 우리 지구대 경찰관들이 다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돼요. 참 비싼 거무입니다. 학생들은 문제집단 이런 걸로 낙인 찍어서 보는 그런 편견이 반영된 그런 정책 같고요. 학생들 소직품 검사를 하거나 졸업식 하는 안에까지 들어와서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은 굉장히 위압적일 수도 있고. 즐기고 놀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경찰이 소직품 검사라고 압수를 한다.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인격을 고족당하는 느낌이고. 또 즐거울 수가 없죠. 일단 졸업식이 무엇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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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